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앞서 보신 것처럼 종교와 함께 차분한 연휴를 보낸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인도에서도 저들의 신을 기리는 화합의 장이 열렸답니다. 크리슈나 크리스마스, 이름도 비슷한데요. 인도 구자라트의 해안도시 드바르카. 황토색 벌판 위에 원을 그리고 있는 수많은 붉은 점들의 정체는 바로 사람입니다. 인도 전통의상인 주황색 사례를 입은 여성들이 동심원을 이루며 군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인원만 약 3만 7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에서 무려 5천 년의 역사를 사랑하는 전통춤 라스를 펼치고 있는 거라고요. 크리슈나를 경배하고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붉은 물결. 대지 위에 빚어낸 그야말로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크리슈나.